Run the show. 모든 것을 지휘하다. 좌지우지하다. They made it clear. 그들은 그것을 명확히 했다. 분명히 했다. 무엇을요? Who is now running the show? 누가 모든 것을 지휘하는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steal the show도 알아야겠습니다. Steal the show. 쇼를 훔치다. 그래서 인기를 가로채다. 주목받다. It was Korean women. 그것은 한국 여성들이었습니다. Who stole the show on the first day of competition? 대회 첫날 인기를 가로챈 것은? 대회 첫날 주목을 받은 것은? 바로 한국 여성들이었습니다.